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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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이거 특선화 날아간다 이러면 개돈인 아 깡통 약해 약해인 것 봐 상통 너무 약해 상향 좀 해봐 아 야 은신 감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? 상식적으로 응 은신 감지가 없어 어떡해 깡통인데 이것 봐봐 은신 감지 없어가지고 지는 것 봐 은신 감지 있으면 잊었는데 어? 와 진짜 깡통 진짜 약하다 이게 인정은 할 거 하자 인정은 음? 어? 어? 에이 깡통 약하다 흐흫 흐흫 어?